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에 참 주인 되셔서 또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동안 준비한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돈독하여지며 또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결과로 인하여 상처받는 소그룹과 성도님 없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은혜 풍성한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주님께 강구드리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소그룹 찬양대회 사회로 봉사해 주실 우리 박영빈 집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응이 없어요 저 갈까요? 신이 안 나요 작군이시고 나으시면 아시겠죠? 제가 원래 아침 첫 비행기로 왔습니다 뉴욕에서 지금 이상한 집사님이 비행기표 끊어줄 테니까 왔다가 가라 집사님 직접 저를 공항에 모셔다 주신다고 했었어요 조금 있다가 행사가 끝나면 바로 갈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?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요 보니까 정말 목숨을 글고 하는 팀이 있는 반면에 자포자기한 팀이 몇 팀이 있더라고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목숨을 글고 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웃지 않고 지금 멍하게 멍때리고 계시는 이쪽 팀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꼴등에게는요 우리가 목사님 성교가 온두라스, 오클로마, 파나마 세 군데 있죠 끝에서 꼴등 1, 2, 3등은 무조건 성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목숨 글고 하십시오